자 강한 리턴 받아냈고요 강원도 자 강한 리턴 받아냈고요 강원도 살려냅니다 그리고 강원계 신현승 마무리 다시 한번 바로 아름다워 성공이네요 따라있네 따라있네 이 연주 짜릿짜릿 이 연주 왜 내립니까? 이거 왜 내립니까?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느린 그림으로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이 한 포인트는 그냥 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연주 이 연주 이 연주 이 연주 이 연주 이 연주 멋지다 멋지다 멋진 상담이에요 사실 솔직히 정신적인 지주면서 에이스 팀인데도 불구하고 승리가 없었고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이 두 선수라는 거예요 두번째 연주 승리 вот ось 그러니까 이 연주 이제 이 연주 Down